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레시라는 고울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삿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자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라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어 동정 마리아께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시리라 예고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시어 성모님 뱃속에 잉태지셨기 때문에 이날은 이중축일이 되는데 첫째로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신 것을 예고한 축일이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작은 태아의 모습으로 강생한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를 당신의 평화의 나라로 이끄시리라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천사의 아렘으로 충만한 때를 마침내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가장 크고 가장 신비로운 뜻이 이루어진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그 놀라운 뜻에 순명하신 성모님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아무리 내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하신 하느님의 뜻이라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은 없으리라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 주저암 없이 나의 운명을 맡겨드려야겠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인사하며 그녀가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게 될 것임을 알립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하느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에 그 말을 즉각적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처녀로서 남편 없이 잉태한다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 안에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바라는 뜻이었기에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에 예 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순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신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 충만한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모님의 이 모습은 올리브 동산에서 핏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다가 순환을 받아들이신 아드님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성모님께서 당신 자신들의 커다란 희생을 받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예 하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통해 하느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머물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예 라는 응답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응답에 나와 모두를 위한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유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 하고 응답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드봉 주교님의 가장 멋진 삶 이라는 책에서 복자 키아라 루체 성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키아라라는 말은 밝다는 뜻이고 루체라는 말은 빛을 뜻하기에 키아라 루체는 밝은 빛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평범한 소녀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운동하기를 좋아했던 키아라 루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골수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치료에도 낫지 않았고 결국 의사로부터 악성종양이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렵겠다 라는 절망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키아라 루체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 침대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가린 채 25분 동안 꼼짝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엄마도 곁에 서서 가만히 있었는데 딸이 마음의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예수님이 개세마니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차마 말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5분이 지난 다음 키아라 루체가 일어나 엄마를 보고 웃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면 저도 바래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면 저도 바래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죽기를 바라시니 자신도 바란다고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아르시던 성녀께서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면 나도 바란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키아라 루체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보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키아라 루체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이 죽음을 바라신다면 나도 바란다 고통을 주시더라도 주님께서 바라신다면 나도 바란다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한다 오늘 하루만큼은 하느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희망을 지으셨던 분들이 용기 있는 응답을 따르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을 위해 귀왕님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젊은 시절 마리아께서는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젊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늘 어머니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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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